아이고 꽃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얘네들 재밌게 놀고 어디 하얀산 좀 보자. 우와 하얀산 딱 좋을 때는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아빠 사자! 아빠 사자! 안돼! 버스! 할 수 없어 이제 아빠 버스! 아빠 버스! 마당에 나와서 그래도 앉아 있을 자리가 거기 있네 화단이 다른 집은 이런 화단 없어요? 하비야 살살할 때 빈뱅이 아니 이 집만 특별히 이 화단이 있다니까 다른 집은 없어 이게 봐봐 그 집만 있어 이 각도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뭔 거 같아 이거? 그게 뭐 같아? 이거 뭔 거 같아? 오리 아니 강아지 그래도 그 꽃들이 어찌 됐든 살았네 어저께까지도 비실비실 하다니 어 사자같은 애 사슴 털사슴 털사슴 엄마 아빠 이건 털이 저 산이 멋있다 짠 자